자 우리 어린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잠시 재롱잔치를 해봤습니다.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준비해드리는 4회 청라 우리 국수음악회의 첫번째 무대를 준비해주실 아까 우리 팬클럽도 오셨는데요. 요즘 그 신세대 트로트 가수로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요요미아 제2의 흥은이로 많은 각각을 받고 있고요. 유튜브에 그 엄청난 팬들을 보여주고 계신 유튜브 스타일이기도 합니다. 자 여러분들의 심찬 환호와 박수로 요요미를 모셔주십니다. 루비 후딱합니다. 지붕을 적시네 빙빙빙빙 기저기 홀리며 이제 정말 날은 갑니다. 새벽비가 주룩주룩 창문을 적시네 새벽비가 주룩주룩 얼굴을 적시네 빙빙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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golden 새벽 crime 때는 떠날이랍니다. 아하, 아하, 헤이, 사랑하고 힘든데 아하, 아하, 헤이, 내 마음 아리로 봐봐 나를 펼고 칙칙칙칙 이 찐내려볼래 팍팍팍팍う, 이제 정말를 깜고 칙칙칙칙 한없이 달려볼래 삐삐삐삐 메어리를 덤비고 이제 정말를 덤비고 한가에 서서 한가에 서서 처음 나왔던 그날을 생각하였어 무서워져서 외로워서 내 이름을 불러고 왔어 흘러내리는 흘러내리는 불어온 눈물을 너도 못했지만 누구라도 하나누라도 너를 잊을 사는 없어서 불러본다고 불러본다고 네가 돌아올 수 있을까 부활스러워 부활스러워 정말 너를 사랑했는데 생각해봐줘 생각해봐줘 지금 너를 잊지 않도록 너를 잊지 않도록 너를 잊지 않도록 너를 잊지 않도록 흘러내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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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갑니다 너를 잊지 않도록 당신과 나의 꿈을 씻어서 마음을 씻어서 젊은 흘러내리는 흘러갑니다 진정한 흘러내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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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생명 차차를 타고 행복 어린 바다로 돌아갈 걸까 아 아 아 아 두루루루루루루룽 한국은 틀러갑니다 아 아 아 세상 한 번 요인지 자 하나าม 쉬지 않고다 하러 길러만 겁니다 길러만γαified 길러만 갑니다 안녕 저 compliments 하